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상대의 말이 듣기 힘들 때, 후회되는 말을 했을 때, 꼬인 관계를 풀어주는 연결의 대화 수업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입니다. 저자는 박재현, 출판사는 한빛 라이프입니다. 저자 박재현은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국제 죽음교육 상담 전문가이며 한국기질상담협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15주의 대화훈련을 할 수 있는 연결의 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갈등중재 및 외상상담, 외상적 경험연구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한한 일상의 소중함을 자각할 때 건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였고, 한국빅폭력대화센터 인증강사 및 메타인지 행동치료연구소 정신과에서 대화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사랑하면 통한다,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책 속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 요소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호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연습하고 싶다면 1. 상대가 말을 할 때는 하던 행동은 멈추고, 입은 다물고, 눈은 상대를 봐주세요. 2. 대화 연습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마음에만 담아 침묵으로 보호해 주세요. 3. 조언을 하고 싶을 땐 상대가 나의 조언을 듣기 원하는지 묻고, 확인한 후에 해주세요.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 요소 4. 자동적 생각 4.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우게 만드는 늪 5. 다시는 너랑 대화를 하나 보자 5. 관두자. 너랑 말한 내가 잘못이지. 6. 너나 잘해. 너는 꼭 너만 잘한 줄 알더라. 6.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가 이런 식의 말을 주고받았다면 그 대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그렇다면 성공적인 대화는 무엇일까요? 7. 너랑 대화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8. 고마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9.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10. 이런 말을 서로가 나누었다면 그 대화는 성공입니다. 10.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10. 그것은 우리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10. 대화 중에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상당수가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 대화를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11. 그래서 다시는 상대와 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두지 않거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11.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며 우울해합니다. 11. 하지만 돌아보면 그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후에 후회하거나 깊은 우울감으로 힘들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1. 이 책에서는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를 나 자신의 인격에 두지 않겠습니다. 12. 그것도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 떠오르는 생각, 즉 자동적 생각이 대화를 실패로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12. 툭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면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된답니다. 13.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 생각의 패턴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절의 대화 패턴은 1. 판단 2. 비난 3. 강요 협박 4. 비교 5. 당연시 의무와 6. 합류하라는 6가지 자동적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지난 주말 3년 정도 사귄 남친과 싸웠어요. 그날 저희는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항상 먼저 가는 편이고요.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을 보았는데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곧 여자가 왔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날 제 남친은 15분 정도 늦게 왔어요. 실실 웃으면서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인 거예요. 참았던 화가 터지면서 말이 막 나왔어요. 야, 내가 일찍 온 거냐? 네가 늦게 온 거지. 말은 바로 해라. 도대체 너는 시간 개념이 있긴 하냐? 회사에서도 일해? 시간 똑바로 지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옆 테이블 남자는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 느끼는 것도 없냐?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났나. 기다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기다려주어서 고맙다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장난으로 넘어가려 하니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은 상대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이런 경우 습관적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내가 맨날 늦었냐? 너는 늦을 때 없었어? 넌 꼭 사람 단점만 보더라. 네가 좋게 말했으면 나도 사과하려고 했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의 말에 불쾌해지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동적 생각의 패턴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생각은 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때 반복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동적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늘 습관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입 밖으로 나오는 무의식적인 언행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연결하기보다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패턴의 대화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와 잘 지내기 어렵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동적 생각의 6가지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판단을 한다는 것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었어. 판단이란 상대나 외부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자기만의 틀과 생각을 의미해요. 대화를 하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옳고 그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준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하고 학습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이 판단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나타나며 부정적 판단은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비난을 한다는 것 그나마 아니까 저렇게 무능한 인간을 상사로 인정해 주는 거지 기본적인 인간다움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 같은 이라고 비난은 판단의 한 형태이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곁들여 상대에게 잘못이 있으며 상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는 잘못했다는 전제를 하다 보니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는 공격을 받아 마땅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도 괜찮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믿을 때 또 상대가 잘못했으니 공격을 당해도 괜찮다고 믿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심한 말도 계속 쏟아내게 되지요. 3. 비교를 한다는 것 지난번 선생님은 정말 좋았는데 이번엔 어쩌다 저런 사람이 왔지? 나는 왜 저 과장만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못 맺지? 비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어서라도 상대를 고치겠다는 방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표현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죠. 이런 비교를 들은 사람은 자연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어릴 때 이런 비교를 통한 가르침을 보호자로부터 자주 접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강요는 실질적 폭력, 무력이나 두려움을 활용해서라도 상대를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피해를 볼 것 같은 공포를 상대에게 주어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을 때 강요와 협박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화 방법이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맙니다. 5. 당연시한다는 것 대리 3년 차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 같으니 이런 취급받는 건 당연하지. 당연시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안목적으로 강요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의 틀과 기준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무력화시킬 때 자주 쓰는 말이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 당연한 거지 라는 말에는 역으로 나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마 라는 생각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6. 합리화한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지. 합리화는 화자가 종종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남탓을 하며 이유를 찾을 때 드러나는 표현으로 후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도 이루어지는 대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서 상대에게는 더 아픔을 남기곤 하지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지 마 라는 식으로 결국 자신의 언행이 단지 상황이나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쓰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의 합리화는 종종 자신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듣는 이에게는 매우 깊은 불편함을 남기게 됩니다. 자동적 생각이 감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인 생각을 대화로 풀어간다고 해서 항상 상대와 다투거나 불편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자동적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대화를 하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처럼 굳어져버린 자동적 생각은 여과 없이 대화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생각은 대화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어른들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하길 바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건강한 대화를 연습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동적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고 말겠지요. 자동적 생각과 감정, 행동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1. 자동적 생각에 따라 감정은 다양하게 변한다. 만약 우리가 독사를 본다면 매우 겁을 먹겠지만 잘 훈련된 뱀 조련사에게 코브라는 두려운 자극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코브라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코브라를 보았을 때 떠올리는 생각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련사는 코브라를 보고 오, 멋진 비닐을 지녔군. 흥분되고 호기심이 느껴진다. 일반인은 코브라를 보고 이빨로 나를 물면 어쩌지? 놀라고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처럼 경험은 자동적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해석한 것의 결과이며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면 위축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식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안해진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 2. 자동적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자극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극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표적으로 분노, 불안, 우울이라는 감정을 기저에 깔고 있지만 그 감정들을 인식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싸우는 방식 상사가 잘못을 지적할 때 나를 무시하는군 이라는 생각은 상대에게 비난의 말이나 냉소적 태도를 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의 언행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달려가 바로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 차에서 내려 고안부터 지르고 싸우는 경우는 바로 이런 방식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극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 발표를 해야 하는 날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에 핑계를 대고 안 나가게 됩니다. 만일 무언가를 여러 번 해보고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반복적 경험을 통해 다음번 일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피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불편한 모임에 가면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니까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피해버리는 것이 이런 사례에 해당되겠지요. 자극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식 상사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나보다 힘이 있는 상사 앞에서 추궁을 당하거나 재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런 행동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감정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편안할 때와 달리 몸이 경직되고 얼어붙어서 도망가지도 공격하지도 못한 채 압도된 상태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